내년 안에 내년 안에? 내년 안에? 시간에 생각보다 빨리 가요 가까운 한국 여행 가기 단둘이? 아니? 너무 아니라고 했지? 둘이도 좋은데 둘이도 너무 좋아 둘이 너무 좋은데 여행 추진하기? 내가 되는 사람을 세대명해서 여행 추진하기 좋아 좋아 하다 못 되고 호캉스도 되고 가까운 호캉스도 되고 그런 보는 선택으로 그래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